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튠즈 및 기타 서드파티 팟캐스트 앱 혹은 웹 혹은 유튜브 혹은 중국 및 몇몇 나라가 무서운 나라에서는 황금전사들을 피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저희를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3월 3번째 주말 217회 주말 시간입니다. 최근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세민 기자와 변함없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무실의 마지막 나무나 땡땡사를 처리한 윤세민입니다. 네. 땡침 땡사리라고 하면 더 이상해요. 이번 3월에는 집중적으로 가짜뉴스 및 가짜뉴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는 시각들까지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떠한 마인드에 의해서 돌아가는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공산품 만드는 거랑 똑같을 때가 많다. 어떤 면에서요? 인류가 산업혁명 초기에 순진할 때는 공산품도 농산물처럼 만들었습니다. 농약이 좀 없던 시절에. DDT도 개발 안 됐던 시절에. 정성을 다해 만들죠. 그렇죠. 큰일 날까 봐. 애가 이거 들었다가 빔은 어떡해. 애가 매달렸다 떨어지면 어떡해. 입에 잘못 넣었다가 뭐 먹으면 어떡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나온 공산품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좋은 물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나온 물건들은 인간의 경험이 추각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자본의 공포가 추각되어 있죠. 공산품들에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을 때는 기대하면 안 된다.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사람을 향해 만든 물건이 아니라 투자자 혹은 거기에 돈 뜯길 새로운 창업자를 노리고 만든 음식이라서 굳이 엔드유저를 많이 만족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엔드유저의 건강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사실이고 더 재미있는 건 그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별 문제 없는 컨텐츠들까지 욕을 보이는 언론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딱 떠오르셔야 돼요. 누구요? 그 홍성갑 엑스파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이름이 쓰인 건 기분 나쁘지만 오케이 하겠습니다. 홍성갑의 절반이 식용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성갑이는 식용유 먹고 행복한데 그러니까요. 식용유 존맛 별 문제 없는데 사실은 식용유 별로 안 좋은데 건강에 문제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조화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믿음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 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 합니다.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광고와 생활 트윗과 함께 시작을 해보죠. ADM 페리님께서 조국 교수의 트윗을 리트윗해주셨어요. 조국 교수의 트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인이 떠나고 김상조가 왔다. ADM 페리님의 평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가 저희도 동의합니다. XSFM엔 김종인이 없었지만 김상조는 원래 있었습니다. 김상조 기술 행정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터줏대감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 5천병 한정 스페셜 제품을 만들었어요. 신제품인가요? 간도 크죠. 신제품은 아니고요. 포장은 신제품이에요. 신패키지 굳이 말하자면 더치 아로니아처럼 생겼어요? 정확히 기존 제품과 다른 포인트가 뭔가요? 상자가 달라요. 상자가 비싸요. 상자에 특별기념판이라고 애니버스리 리미티드 에디션이 우리가 아는 에디션이 아니에요. EDITION이 아니고요. ADDITION 에디션 ADDITION 에디션 지금 루디아쌤을 흉내 낸 거예요. 첨가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상자를 첨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매 몇 주년 기념 특별 첨가물이에요. 특별판이 아니라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서 저는 의심합니다.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았나 오타가 났어요. 그다음에 발주를 했어요. 박스를. 그런데 박스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저 같은 광고업자가 이거 오타 같은데요? 라고 저쪽에 얘기했어요. 네. 평산네이처 본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사전을 뒤져봤어요. 아 이거 판이라는 말 말고 첨가물이라는 말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는 것으로 저희에게 다시 지시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첨가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아로니아진 액에 상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첨가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아로니아진 액에 박스와 병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아주 고급스런 포장에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아주 값비싼 와인 세트 같아요. 아 이건 어버이날 선물용이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린이한테 줘도 상관없습니다. 스승의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주 고급진 아로니아진 포장 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판이고요. 또 고민하다가 품절이 됩니다. 인원예측계 펠레로서 이런 예측 안하고 싶지만 이번 한정판은 한정수량이 매우 많은 편이네요. 5천개? 조금 고민하셔도 괜찮지 않나? 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카스테라 집이 있는데 그날 당일분에 그 제품을 다 판매하면 문을 닫겠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근데 그곳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문 닫은 꼴을 못 봤거든요. 마치 편의점처럼. 그렇죠. 안 팔렸기 때문에 졸린데 문을 못 닫고 계시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UMC가 이미 예언을 했으니 정확하게 그 반대로 돌아가겠네요. 아무튼 한국 팟캐스트 역사의 대표 상품입니다. 그 알질과 함께 컸습니다. 한국 팟캐스트와 함께 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줄여보면 우리 방송 파트너죠. 아로니아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병을 첨가해서요. 감사합니다.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오늘도 풍어를 바라는 거문도 뱃노래와 함께 미디어 큐레이션 가짜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거문도 뱃노래는요. 구성이 최초의 벌 쓰는 고사 소리라고 해서요. 어선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풍어를 비는 뜻에서 부르는 의식요입니다. 종종 노동요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죠. 바다신을 향해 비는 거죠. 그 저 철학에 나오는 그 새끼 누구죠? 철학에 나오는 모던인간은 새끼죠. 그 새끼 그거. 왜 그 저 바다에 있는 괴물 있잖아요. 포세이돈이요? 너 오징어 먹지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행이다. 그 새끼가 사람이었으면 자진모리 상단으로 길게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사실 검증을 하기 이전에 뭔가 종교 재례를 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네. 네. 그 두 과정을 헷갈리거나 나머지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략되는 것이 지적인 과정이면 좀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을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홍성갑 덕질인이.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사를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원고를 딱 보다가 서두가 뭐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어젯밤에 원고 교정해주면서 서두 써 이러고 되게 크게 악오라식으로 약간 기분이 나빴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간판처럼 해놨거든요. 기분이 괜히 나빴나 봐요.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제가 봐본 게 악오라에서 쓰는 글이 글씨 색깔만 다를 줄 알았는데 어제 경험해 보니까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글씨 색을 흰색으로 하네. 그리고 그리고 글씨 크기도 천차만별이에요. 네.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현란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곳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윗줄과 아랫줄 둘 다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느낌으로 강조해야 되는 그런 마음 가끔씩 이제 풀을 뽑고 있다가 연병장에 어느 순간 내 손이 너무 거칠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간많은 일요일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안 해본 로션을 구석구석 바르기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런 생각을 살다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 날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주의 마음이에요. 어디든 볼 것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느낌으로 강조해달라. 아... 저희들은 그런 광고주 안 받아요. 하지만 아고라는 광고주를 받고 말고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광고주의 욕망을 가장 잘 정리한 건 그 대사 아니었어요? 뭐요? 좋은데 어떻게 말로 할 방법이 없네. 아... 그분 우익인데 근데 이 카피는 훌륭하잖아요. 맞아요. 그 카피는 훌륭하죠. 네. 계속해서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보다는 뒷목이 뒷목보다는 답답함이 답답함 보다는 알기 싫은 이야기죠. 네. 왜냐면요. 이거는 이제 역사 내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가 하던 일 보던 일 듣던 일 씹고 뜯고 바쁘고 즐기던 일 뭐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과방에서 과방에서 동아리방에서 내무실에서 사무실에서 회식자리에서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피해를 보고 역사에서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일로 딱 떠오르는 관동대지진인데요. 사실은 5일 전에 떠올려서 대본에 적어놓은 겁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거나 지진이 일어나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런 루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게 식민지조선 매일신보에 나왔던 기사죠. 조선인들이 막대기를 이용해 일본의 열도를 열심히 밀어서 지진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만평도 있었습니다. 만평이구나. 깜짝 놀랐네. 지구과학의 모든 이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대기로 밀면 땅이 움직인다. 앞에 있는 기사들을 만화로 표현한 거죠. 그 만화 뭐죠? 주먹으로 지진 막았던 만화? 바퀴? 네. 바퀴 맞아. 또 어떻게 또 알아? 저렇게 돈이 나 심지어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어. 저도 안 봤어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들의 결과는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학살이었죠. 계속되는 전쟁 정부의 수탈 이런 거에 당시 일본 국민은 초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까지 얻어맞았어요. 분노를 쏟을 대상이 필요했죠. 마침 눈에 띈 거 이민자죠. 조선인, 중국인. 여기에 눈치 빠른 일본 제국 정부가 재빠르게 편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뽕을 빨게 해주면 학살에 둔감해집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늘 알려줍니다. 시간을 좀 더 돌려서 유럽 쪽으로 가볼까요? 아녀사냥이 있죠. 12세기 이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재판으로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도 만약에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피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재판이 성립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해도 거의 그냥 소설이었잖아요. 12세기 지난 다음에 그게 급격히 늘어난 거죠. 나를 쳐다보니까 내 몸이 아팠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했어. 재산상으로 무슨 피해받는데. 네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지금 사죄 앞에서 증명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내 밭을 지나가서 내 밭이 흉년이 들었다. 그 정도의 물증에도 있었어야 했던 것이 12세기를 지나면서 17, 18세기까지는 마구잡혔다는 거죠. 이때도 유럽이 겪는 정치 경제상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십자곤도 버리고 종교가 그 불만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죠. 여기에 당시 시대는 여성 인권이 낮았으니까 여성 인권이 합쳐지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산 때문에 마녀로 몰고 질투 때문에 마녀로 몰고 나랑 앉아줘서 마녀로 몰고 현재 마녀 사양에 대한 현대 인류학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럽에서만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 아니고 인간의 집단폭력성을 배출하는 방식 중 하나다. 본성입니다. 내가 혼자 때리거나 억압했을 때 맞거나 아파하거나 억압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중을 몽둥이로 동원하는 방식이지요. 가짜 뉴스로요. 현재도 몇몇 오지에서는 마법사라고 사람을 잡고 구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호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지. 오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아 종교 내에서의 가짜 뉴스죠. 종교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아 그것도 그러네요. 하긴 옛날에는 종교가 정치였으니까. 시간을 좀 더 돌려보죠. 이번에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서동요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서동요. 이 이야기는 반쯤은 전설 반쯤은 역사죠. 백제 무왕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본인한테 못 물어봤어요. 서동요 전설은 백제의 어느 간 큰 논팽이 하나가 신라에 가서 공주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 그렇죠. 공주가 집에서 쫓겨라게 만든 다음에 지 마누라를 삼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의 가짜 뉴스의 기원이죠. 이 경력과 이 경험 이 간때기를 활용해서 나중에 백제의 왕까지 됐다는 전설입니다. 백제의 왕이 됐으면 다 된다. 옛날에 사기를 쳐도 왕이 됐으니까 여성혐오적이고 명예훼손적이고 사기결언적이고 굳기문란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백제의 왕이 됐어요. 가짜 뉴스로 하지만 동요예요.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제가 모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서동의 노래죠. 훌륭하다 서동 맛동을 원래 이름이라고 추정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이외에 인류 역사에는 더 많은 헛소문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군사 전략에서도 사용되고요 다음 아이폰 막업 정치 전략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 헛소리 의도적 헛소문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는 건 너고 이음 동의어 하나가 현대에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가짜뉴스죠. 우리는 가짜뉴스가 인간이 일반의 현상이고 현대에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고 매회에 논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의 상당수는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음모에 의한 것보다는 다수가 신념 혹은 선의 혹은 욕망이 흘러넘치는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 더 많을 거라는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가 삑사릴렌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신념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믿는 선의 돈을 벌어서 비싼 학기를 사고 싶은 욕망 같은 거 말이죠. 그건 뭐예요? 마지막은 넌데? 마케도니아 아, 네. 윤세민이 120 비유에서 얘기하셨던 악기를 사려고 가짜뉴스 사업을 시작했던 마케도니아 소년 그 얘기한 거예요. 심리학자 니콜라스 니폰조의 책 루머사회는 한국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루머의 법칙 즉 루머가 발생하는 발전하는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보여줍니다. 니폰조는 루머의 발생 환경을 불확실성과 불안이 통제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상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면 익지빛이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면 니 비즈니스를 통제해라. 안 그러면 비즈니스가 널 통제한다. 익지빛 선생 어서 여기서 뭐 하시나 모르겠네. 이 불확실성과 불안이 통제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메르스 상황 그렇죠. 예를 들 수 있네요. 그때 뭐 메르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합하면 최강의 바이러스가 된다. 이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다들 그 씻 아유 드래곤볼만 봐가지고 뭐든지 붙으면 셀되는 줄 알고 그 루머는 왜 생겼냐면 메르스 때문에 생긴 불안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싶어서 생긴 루머였어요. 두 사람은 이 학자의 표현이 정확히 맞네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네요. 우리가 통제를 못하면 불확실성과 불안이 우리를 통제한다. 감사합니다. 익지빛 선생 상황이 불안하다고 인식을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를 발동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디폰주가 특히 강조하는 게 선택적 지각이라는 방어기제입니다. 선택적 지각 자신이 수용하고 싶은 정보를 수용하는 심리죠. 확증 편향 현상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논리로 설명한 그렇군요. 이 이론을 통해 사자성어 아전인수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케이스는 선택적 지각에 의한 아전인수가 아닌가 의심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선택적 지각에 의한 제논의 물대기 저희가 계속 운동을 권유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비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닌 게 내가 지금 떨린 그 친구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몸에 근육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좋아 보여가지고 계속 운동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테레비에서 운동을 하면 안 좋다는 누군가의 토크쇼를 봤나 봐요. 미치겠다. 그 친구한테 신앙이에요. 그럼 뭐 홍성감 엑스파일 아니야? 비슷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오렌지 타임즈와 데일리 저널입니다. 2017년 1월 6일과 27일에 있었던 기사들을 도두로 얘기합니다. 2017년 1월에 있던 오렌지 타임즈라는 회사와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랍니다. 우리는 다시 2월 11일 광화문의 탈핵 반대 지표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날 배포됐던 종이신문들 다시 한 번 모아보죠. 네. 프리덤 뉴스 있고요. 뉴스타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명성이 있는 언론사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네. 우리에 비해. 그런데 이 중에 오렌지 타임즈라는 새로운 제어가 눈에 띕니다. 아 이거는 뭐 저 선키스트 사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오렌지의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신문인가요? 무슨 저 오렌지 만평 이런 내 컷 만화 있고. 저는 이 비웃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있잖아요. 누나가 입 달린 오렌지 있잖아요. 어노잉 오렌지. 네. 헤이 애플. 이날 배포된 이 종이신문이 오렌지 타임즈가 첫 발간한 종이신문입니다. 와사비.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노잉 오렌지. 그러니까 어노잉 오렌지 타임즈가 아니고요. 네. 오렌지 타임즈입니다. 자 이거 이 종이신문에는 탄핵 긴급특지포라고 적혀있습니다. 긴급도 모자라 특집을 붙이고 싶었던 걸까요? 긴급특집. 오렌지 타임즈는 2개월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보는데. 아무튼 비교적 신생업체입니다. 2014년 11월 7일에 첫 기사가 올라왔고요. 우리보다 늦어. 우라카 혹은 보도자료 기사 위주로 더디게 업데이트되다가 갑자기 2017년 1월 27일 엘리스라는 필명으로 시국에 관련된 기사가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엘리스? 엘리스 기자. 저는 이상한 나라를 생각했는데.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네. 제목은 뉴욕타임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으로 규정이며 그 기사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5일자 한국판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뉴스를 전하면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인민재판의 희생자 괄호 열고 victim of mob justice 라고 언급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 변호사의 주장을 이용해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글쎄요. 문장을 잘 쓰는 업체에서는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이렇게 여러 번 쓰지 않는데. 뉴욕타임즈가 박 대통령 측 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교적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이 지금 아래에 활약한 부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외신을 번역 인용한 이 기사는 사실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기사는 실은 오렌지타임즈의 앨리스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사 출처 땡땡. dailyin.com 박모모본부장 그리고 그분의 이메일이 있어요. 아 이거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클릭했던 그 기사군요. 그래서 dailyin.in이니까 이건 무슨 사이트일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커플숍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클릭해봤는데 아무런 사이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트가 없어요. 진짜요? 하지만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dailyjournal이라는 언론사예요. 즉 dailyjn.com의 오타입니다. 대체 어떻게 찾아냈는 거야? 이런 거는. 물론 제이 바로 위에 아이가 있긴 한데. 쿼티 배열에서는. 아니 그리고 제이와 아이가 소문자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런 스킬을 가르쳐 줄 것 같아. 그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상하네요. 이 daily는 클릭해도 안 나오네요. 이거는 없어진 건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진인의 플레이어 스탯이 말이에요. 플레이어 능력치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게 막 11, 10, 14, 15 이런데 저런 총만 99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꾸하는 거지 내가. 왜냐면 저런 총만 99인 인재는 어디 없거든요. 맞아요. 막 매너 1, 발음 7 막 이런데. 그 촉으로 일기토랑 무조건 이기고 오는 거야. 저런 놈들이 배신 잘해. 막 금백량에 말 한마리만 두고 배신하자.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욕을 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사의 원본이 있을 daily 저널로 가보죠. 네. daily 저널의 박 본부장은 오렌지 타임즈의 기사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기사를 1월 6일 9시 6분에 업데이트했습니다. 한 20일 전에 올렸네요. 오렌지 타임즈에 올라온 버전과 다른 점은 해당 뉴욕타임즈 기자의 원문 일부를 앞부분을 본인의 기사 앞에 올려놨다는 점이에요. 내번역은 흠결이 없다라는 스웩이 엿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예스터디에 올마이 트럼프 심사 팔로웨이를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인민재판의 희생자 다수결의 합령을 선동 이런 부분들을 직접 원문을 광역해보죠. 네. 혹시 몰라서 저는 뉴욕타임즈에 직접 들어가서 원문을 긁어왔습니다. 원문 기사는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한 당일 1월 5일 당일의 기사입니다. 아 데일리 저널은 바로 그 다음날 번역을 해서 오는군요. 기사를 쓴 기자는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의 한국 특파원인 최상훈 기자입니다. 최상훈 기자. 1999년 뉴욕타임즈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보도했고 2000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언론인이십니다. 우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실명을 거론해드렸어요. 훌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다 가린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경솔함이 있어. 99에. 그게 문제야. 아 안경솔함이 1이구나. 신중함이라고 하죠. 덕질인 버전의 번역을 보시죠. 목요일 탄핵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남한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이 그녀가 인민재판의 희생자이며 이 재판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그것에 비견될 만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게 한 문장이지 한 문단입니다. 이거는 덕질인이 번역한 거죠? 네.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따옴표.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했고 예수는 군중재판에 희생되었다. 따옴표. 변호사 서석구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표결을 규탄하고 최근 수개월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부패 스캔들 뉴스를 비난했다. 따옴표.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중선동으로 인한 소위 다수의견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따옴표. 서석구 변호사의 말이다. 자 1번. 뉴욕타임즈는 주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용만 했죠. 인용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요. 이 인용은 뭘까요? 이렇게 한 말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인용은 이거예요. 내 눈앞에 땡카콜라와 내몸땡땡 녹차캔이 있으며 벤티컵의 물이 3분의 1 정도 담겨있다. 에어. 네. 여기에 무슨 주장이 있어. 100% 진실이네요. 여기에 무슨 주장이 있어. 혹은 제가 유임씨가 라고 말을 했다. 앞에 벤티컵이 3분의 1이 차있다. 라고 말을 했다. 이 원문에는 두 번째 문단을 끝내면서 he said 라고 그의 말이다. 서석구 변호사의 말이다 라고 했죠. 이 he said가 요약본이죠. 자 실제 1월 5일 있었던 서석구 변호사의 실제 변론 워딩은 이렇습니다. 국회가 다수결로 통거됐으면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사형됐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졌다를 최승원 기자님의 크로시파이드로 그냥 한 단어로 번역하셨더라고요.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뭐 재번역은 사실은 중역이잖아요. 한국어를 영어로 갔다 다시 한국어로 온.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 본부장의 번역과 내용이 같지만 의미가 약간 다르죠. 맥락이 달라져 있어요. 내용과 의미가 같은 뜻의 단어인데 나 왜 이런 모순된 문장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 본부장의 네일리 저널 기사는 뉴욕타임즈가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이 동조하는 것처럼 읽혀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언급해 보도했다. 인용해 보도했다. 라는 문구가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인용 보도한 것이 미국 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어서 누가 분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흔한 도도 이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어를 뺍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천문단의 천문장에서부터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 논란을 일으켰던 거 언급하고 있죠. 인용은 매우 드라이한 겁니다. 기사 전체는 도우 역시 드라이합니다. 타렉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최순실이 라스푸팀과 비슷한 비선이라는 점도 언급하고요. 세월호 사건과의 관련성도 언급하고요. 촛불 시위에 모인 엄청난 사람들 이너머스 크라우즈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권성동 소추위원의 발언도 인용했어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변호 논리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비유를 했잖아요. 이 비유와 촛불 시위는 선동된 것이다 라는 발언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 비범하지 않은 변호인 측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 걸 따다 썼어요. 재판관들은 박근혜 측근 4명 모두의 증인 출석을 원했으나 윤 전추 1명만 출석했다 등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 언급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상황 자체를 드라이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요. 최상훈 기자의 뉴욕타임즈 기자는 상황 전체를 요약서술화하는 일반적인 분석기사고요. 논평기사와 같은 어떤 의도가 드러난 서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즉 사소한 호도로 기사의 내용과 성격이 싹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이 기사가 발행된 지 약 20여일 후에 오렌지타임스가 이걸 받았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볼까요? 뉴욕타임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팡으로 규정 규정 뉴욕타임즈가 규정을 했다는 내용이 제목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오렌지타임즈는 규정이라고 지었잖아요. 데일리저널의 경우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서석구 변호사의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 과를 외우고 맙저스티스 서석구 변호사의 그 말을 인용했다는 사실만 전하네요. 재판 내용 비교적 상세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서석구 변호사 주장 그대로 인용 보도 여기서 그대로 보도했다는 말은 왜곡해 보도했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오렌지타임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발행인이 정모모씨로 편집인이 김모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취재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시사인 김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직접 오렌지타임즈의 주소지를 찾아가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만 가보신 건 아니지만 제목은 누가 어르신들에게 가짜뉴스를 놓는가입니다. 이 기사에서 김 기자는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의 한 외곽 마을 주택은 열체 남짓이었다. 기자가 찾아간 2월 15일 오전 인적이 드물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키는 곳은 한 주택이었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술하겠습니다. 흔한 경기도 외곽의 풍경 참고로 근처 멀리지 않은 곳에 요양원이 하나 있더군요. 김 기자님 경우에는 직접 배를 눌렀다고 해요. 인기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있는 그 직후의 부분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물류회사 직원은 동네에 언론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그 집에는 김땡땡씨 부부가 산다. 김씨가 예전에 정치활동도 했다고 들었다. 신문 만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근처에서 가게를 한다. 라고 말했다. 김땡땡씨는 오렌지타임스에 나온 편집인 및 주관과 같은 이름이었다. 해당 가게로 찾아갔다. 김씨의 가족은 그에게 전화한 다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김편집인의 말을 전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정확히 김씨 부부가 어떤 관계를 하는지 김현재 기자님이 못 들으니까 부동산이라고 일단 답해 주셨어요. 부동산. 제 경우에는 운이 좋았던 건지 발행인 정모씨로 추정되는 여성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우리는 연락까진 닿았다. 성공했다는 말 못하겠지만. 당시 정치로 추정된 여성분은 지금 집회 중이니 나중에 전화라고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이것은 취재 거부가 아니에요. 인터뷰 거부가 아니에요. 그럼요. 집회 중이 얼마나 바쁜데. 집회 중이 주관조선의 모 기자님 두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린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 1위가 운전 중이고 2위가 집회 중이잖아요. 그럼요. 3위가 게임 중. 네. 사실 화장실에 앉아있을 땐 받거든요. 그럼요. 그러자. 우리 주필을 바꿔줄 테니 얘기하라고 하면서 김모씨를 바꿔주었습니다. 주필. 편지민. 이분은 전화를 바꿔받으신 김주필께서는 다소 본인의 말을 좀 더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이야기 자체는 잘 통했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기사기도 얘기도 하고 탄핵 찬반 진영 양쪽에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이런 상황도 지적하고 해서 오렌지 타임즈의 관점과 논리를 좀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주필. 즉 편집인 김 모 씨는 처음에는 그쪽 팟캐스트의 성향은 어떠냐.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는 등 신중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마침내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예스! 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지표가 끝나서 모여서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 뒤풀이 하셔야죠. 저녁 자리를 가질 예정이니까 이제 끝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 연락은 없었고요. 탄핵이 선고돼 버렸습니다. 연병해! 아직도 오렌지 타임즈의 김 모 주필께서는 인터뷰를 회피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흰 기다리고 있다. 추측하건대 그날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드셨겠죠. 네.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깰 때쯤에 탄핵에 선고된 것이 아닌가. 일단 탄핵 선고까지 한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어 버린 이 와중에 다시 김주필께 전화를 하는 것이 신뢰는 아닌가 염장 지르는 짓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 덕지진에게 몽둥이를 들고 신뢰하실까봐 두렵기만 하다. 혹은 이분이 어떤 일이 있을까봐 우라카이 혹은 기사 제공을 받았을 뿐인 오렌지 타임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끊고요. 기사를 생산한 데일리저널의 박로 본부장도 저는 만나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데일리 아이엔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클로킹되어 있던 데일리저널 데일리제이엔.com 하지만 취재에 협조해준 유로저널 대화를 할 수는 있었던 오렌지 타임즈 메일은 보내보라던 뉴스타운과 달리 데일리저널과는 접촉이 실패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건지 두 번 건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고 보낸 메일은 스팸함에 처박힌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 이 데일리저널에 취재 협조 요청을 한 것은 탄핵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전이요. 여기도 이제 더 무서워서 더 얘기는 못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운의 경우같이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사무실이 위치한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크리피한 놈이요. 그러게요. 되게 걱정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고 스토크라는 얘기하기만 해봐. 그렇죠. 국회대로 여의도 순보금교의 맞은편 VI땡 S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6층이 있는 여기서 보이지 않나요 그럼? 눈이 좋으면요. 빕땡이 있는 그쪽.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3월 15일 현재 매매물량이 약간 나와 있으며 층과 널리에 따라 2억여 원 이상 내지는 5억여 원 이하가량으로 매매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걸 왜 알아? 현관구조는 오피스텔답게 복도식이며 건물 총 세대수는 396세대 아 그 건물에 세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세반냐? 열병합난방에 난방구조는 지역난방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며 지진이 나도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준공연월은 2005년 12월입니다. 비록 구글에서 데일리저널로 검색하면 한두 개 결과 외엔 전국 다이어리 제품이 뜨는 등 인지도가 조금 슬프지만 호남권 애국세력 특히 순천지역에의 관심과 순천에서의 활동은 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지역 지역뉴스가 대부분인 매체인데 카노카다가 중앙정치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데일리저널의 애독자분들께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네요.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거의 모든 재난을 피하는 방법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남을 베이스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체가 이런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근원을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요. 이 데일리저널의 편집인 겸 발행인 겸 대표인 박 본부장은 과거 뉴데일리 호남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데일리저널의 기사에서는 순천 관련 기사가 다른 분야 및 지역의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 박 본부장은 통합진보당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웃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도 통합진보당을 언급하는 기사가 몇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데일리저널의 최고 히트 기사는 정모 편집위원회 2014년 4월 16일 기사인 세월호 침몰이 이상하다입니다. 구성면에서 꽤 잘 째어진 이 기사의 핵심 문장은 암초로 인한 사고도 아니고 충돌 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다면 그 충격은 북한의 손이일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란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아무것도 아니면 북한이다. 신의손 결국 저는 기사를 생산한 사람과는 만날 수 없었지만 기사를 제공받은 사람과는 혹은 우라카이한 사람과는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죠. 이 대화의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은요. 이런 소규모라고 하죠. 이분들에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편이지만 소규모 우파 언론도를 접하면서 일종의 경향성을 발견했어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렌지 타임즈의 두 분이 사시는 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시 가자동? 각 언론 사이트의 디자인이 대동소위예요. 중요합니다. 몇 개를 들어볼게요. 한겨레, 허핑턴포스트, 조선일보, 인사이트 꽤 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죠? 천차만별이죠. 각자의 매력, 각자의 컨셉을 잡고 있죠. 이런 곳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아요. 마치 몇 가지 제한된 스킨들을 돌려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한 기사의 상당수가 우라카 혹은 보도제로 기사입니다. 전체 기사가 8페이지에 불과한 오렌지 타임즈도 운영기간이 그래도 꽤 된 데일리저널도 자체 기사를 많이 생산하는 뉴스타운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뉴스타운 사무실을 쓱 관찰하고 온 바로는 많이 근무해봐야 6명, 7명이 꽉 찹니다. 그 정도면. 아니 모르죠. 혹시 거의 120명 정도 꽉꽉 껴가지고 업무를 보고 서서. 아, 그 티코의 사람 많이 타기 기네스북 기록 24명. 난 지하 비밀번커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언론들이 자기 기사, 자기 사이트에 양적 측면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라카이와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소규모 언론에게는 우라카이는 트래픽 돈벌형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 확충용 카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라카이가 좀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는 다시 스톰콜드 도도님을 떠올리게 되고요. 쨍! 어제 소개한 유로저널 대표님의 항변도 떠오르죠. 뭐라고 하셨더라? 한국 언론 다 이러지 않느냐. 하, 그죠. 그 말은 되게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어요. 한국 언론 다 이러지 않느냐. 누구는 보고 배웠다. 누구는 내면화 시켰다. 누구는 거기에서 면죄부를 심리적으로 얻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외국에서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언론들 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한국 언론 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주제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게 그... 이거는 절대 나쁜 뜻은 아닌데 교민 여러분들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어르신들 보고 있으면 한국 사회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기초적인 상식의 다리를 연결시켜보려는 노력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예의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랄까요? 여기 상식과 저기 상식은 다르다. 나름 합리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데까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모가 애한테 손을 대면 바로 경찰이 나와서 잡아가고 양육권 바뀌고 이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살아달라고 해도 문 열어주면 안 돼. 보편성을 만들려는 시도를 어쩔 때 안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휴머니티가 섞여있는 상식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건 그 개인의 일관성일 수도 있는데 그 개인의 일관성이 문화권에 따라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교민 사회에 어떤 분들에게는 발견되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뭐, 예. 사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보다가요. 네. 네. 쉬었다 가죠. 그럴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것과 인터넷 검색할 때 쓰는 것 건강과 관련한지는 알 수 없지만 가끔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즈메이커 이원채입니다. 승부 조작은 불법입니다. 한국은 안전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엑셀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도니아 침 최초의 말을 하는 쪽에서는 그냥 사실만 말했는데 그것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 몇 개를 떼어서 그것을 자신의 주장의 뒷받침해서 쓰기 위해 쓰는 방식 얼른 들으면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졸리고 귀찮을 때 모두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예로는 DJ 칼리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단어를 떼다가 곡을 만들죠. 아 스크래치 토킹 같은 거예요? 네. We the best music DJ의 방식 같기도 하고 다만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샘플링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원전의 원래 내용을 왜곡하는 방식의 기사 쓰기는 모양은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파급 효과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사례가요. 저는 강추 그래요? 응. 재밌죠? 그래요. 조의연 판사 아들 삼성 입사 사건입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될 때 들었던 이름이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든 사건은 2017년 1월 19일 하루 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2017년 1월 19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드라마 24 결국 미국 대통령을 구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 언론도 다 그러지 않느냐라는 유로전원 김대표의 항변을 단순한 변명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거 우리가 월수? 그 할실에서도 우라카의 기사를 여러 번 제 의견으로는 너무 많이 다루었듯 그죠. 전 집착하죠. 니는 사실 증언에 가까워요. 그럼요? 여기 소문의 진화 과정 디폰 조우의 루머 사회를 떠올리십시오. 소문의 진화 과정에 우라카의 기사가 끼어들면서 가짜 기사는 좀 아니지만 어차피 가짜 기사 직전까지 갔던 예가 있습니다. 그냥 뒀으면 가짜 기사로 갈 가능성이 농후했던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과정에서 가짜 기사 역할을 잠깐 하기도 했던 홍성갑을 지금 막대기로 밀고 싶어요. 왜요? 자꾸 마이크 방향을 틀리잖아요. 지난 1월 19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이야 구속됐지만 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는 조의연 판사 그리고 이 19일 하루는 조의연 판사에게 악몽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전 8시 38분 49초 파리쿡 자유 게시판에는 조의연 판사 삼성 장학생인가요? 물음표 두개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니고서야... 진짜 법조계 개혁 없인 이 나라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요. 국민이 천만, 이천만 촛불 들어도 개인적으로 천만, 이천만 이거를 처음 봤어요. 천만, 이천만 천만, 이즈천만으로 읽었다가 잠깐 1.5초 당황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로린일 선생의 말 Everything is everything 띄어쓰기를 안 하셔서 그냥 천만, 이천만 이런 그냥 파리쿡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을 대충 알고 계시다면 그냥 시민이 이 결과를 보고 영장기학 결과를 보고 저도 실망했으니까 실망해서 내놓은 푸념 이었어요. 지금 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향후의 그 알실의 이야기를 예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비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내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일을 조금 해도 먹고 살기 편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강좌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힘들어. 나한테 위로가 될 만했던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가서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쓰고 페북에다가 리플을 달고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그게 세상을 망칠 때가 와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드려볼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조희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죠! 법조계 개혁을 원한 거죠. 법조계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게시물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서야 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오전 10시 18분에 딴주일보 자유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한 유저가 조희연 판사 사무실과 통화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거기도 뭐 내용은 길지만 단순합니다. 전화해서 직원에게 이재용 영장 기각에 관한 입장을 물어본 내용 조희연 판사 찾은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약간 12조가 있어서 직원이 좀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 글은 12시 53분에 보배드림으로 펌질됩니다. 아, 커집니다. 참 우리나라 게시판들은 대단해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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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글은 튼위가 따로 있어요. 자, 이제 딴지일보와 보배드림이 이 글은 잠깐 읽죠. 오전 10시 34분 부산일보 디지털 콘텐츠팀 기사가 올라옵니다. 전 이게 최초 기사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부산일보에서 불을 붙입니다. 제목은 따옴표 이재용 기각 조희연 판사는 삼성 장학생인가? 따옴표 누리꾼 비난글 본물 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파리국의 해당 게시물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현재는 해당 언급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수정된 거죠. 기사가 올라온 직후에 기사를 퍼간 게시판 블로그 글에는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에 MLWayb 파크에 올라와 있는 글이 그 예죠. 이 글의 제목은 이재용 기각 조희연 판사 삼성 장학생 출신 아들은 삼성 취업 예정 입니다. 확대됩니다. 글의 첫 줄과 제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산일보 기사의 원래 제목이 이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게시판 사이를 둥둥 떠다니는 이 모습 되게 신기하네요. 자 MLWayb 파크에서 나온 이 글 즉 부산일보 기사의 원형 이라고 짐작되는 이 글 읽어주시죠. 이재용 기각 조희연 판사 삼성 장학생 출신 아들은 삼성 취업 예정 조희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가운데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이재용 기각 사유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받았다 라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파리쿡에서는 조희연 판사 삼성 장학생인가요? 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조희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 아니고서야 괄호 열고 이런 결정을 할 일과 없다. 할 수 없다. 괄호 닫고 진짜 법조계 개혁 없이는 네 나라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요. 국민 천만, 이천만이 촛불 들어도 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천만이 촛불 들어도 아 여기서 오독했네요. 잘못 옮겼네요. 저처럼. 베껴 쓰다가 국민이 천만이 촛불 들어도 원래 글 쓰신 분은 국민 천만, 이천만 촛불 들어도 라고 쓰셨는데 얼른 딱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홍성갑처럼 에브리띵 이지 에브리띵으로 읽잖아요. 아... 그게 자국이 지문처럼 남아있네요. 베껴 쓰는 적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조희연 삼성장학생이라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조희연 판사 삼성장학생인가요? 아니면 퇴임 후 삼성에 입사하기로 약속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입사라고 하기로 로 이제 했죠. 이거는 왠지 실제로 포화쓰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지만 조희연 판사 판사가 아니라 부역자네 삼성장학생인가? 조희연 판사가 기각시킨 사건들 삼성장학생이네 이분 도초에 놀렸다는 삼성장학생들 주거니 박거니 신난 듯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입니다. 부산일보의 이 기사는 우라카이 되어 번져갑니다. 서울경제의 경우에는요. 16시 53분 부산일보 기사에서 토시 몇 개만 바꾼 형태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본 부산일보의 기사에는 조희연 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진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죠. 몇 번만 벗겨지면 기정사실로 변하죠. 서울경제도 아직 삼성장학생이다. 까지는 안 갔어요. 자 여기 서울경제의 기사가 베낀 기사가 있어요. 보배드름에 퍼가졌던 딴진보 자유기시판의 글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인용한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희연 판사 본인은 삼성장학생 N 아들은 삼성취업 이재용 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 무엇무엇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글 백해무이카입니다. 게시자는 와 이거 뭐임? 진짜 점점점 이라는 글로 서두를 열고요. 서울경제의 오락가의 기사를 캡처하고 네이버 뉴스 링크로도 올렸습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면 그 다음에는 본인은 삼성장학생의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아들까지? 아 일단 삼성장학생은 기정사실이 됐네요. 아들도요. 딱히 그렇잖아요. 그 다음주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님?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님? 합리적 의심이 되었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인간은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고 구속영장은 재심사해야만 한다. 너무 희화화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인간은 법복 벗어야 마땅하고 구속영장은 재심사해야만 한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고 바로 다음에 보베드림에 편되어 있는 딴지 자기의 글을 링크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시민이 항의한 거잖아요. 항의한 기록입니다. 이야 진짜 출처없음의 순환계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조희연 판사에 대한 비난 비난 글이 좀 있고요. 즉 조희연 관련 컨텐츠가 다 모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바다에 이상한 형태의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게 저쪽 1번 섬에 가서 그 쓰레기를 주수는 사람이 주워졌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아 쓰레기네 이러고 반쯤 꺾은 다음에 버린 거예요. 그게 또 흘러갔어. 또 어디 봐가지고 어쩐 다음에 그걸 주수는 거야.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막 끼워봤어요. 근데 뭐 실패했어. 또 그의 원이야? 근데 이게 흘러가도 또 어디 가니까 어? 이게 뭐지 하고 누가 약간 뭘 만들다 말았는데 하면서 그걸로 또 뭘 만들어버려다 버린 거야. 그렇게 게시글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점점 커져서 괴물이 돼가지고 송강호 씨 분열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원래 버린 사람에게 돌아가도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버린 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이 루머의 확산에는 조희연 판사가 과거 내렸던 판결 즉 존 리 전 옥시레킷 뱅키저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끼어듭니다. 이제 루머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아니죠. 삼성 장학생이라는 루머를 하려면 삼성 관련 사례만 끼어들어야지 이러면 옥시 장학생도 되고 그 생각도 윤석열이 좋은 지적해준 게 이성이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잖아요. 아직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아니에요. 대중이 생각하는 중이지. 존 리 옥시레킷 뱅키저 대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들이 나온다는 건 대중이 생각할 원형 이 관리는 청렴한 관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혹에 대해서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지금 예로 든 이 글은 21시 50분에 올라왔습니다. 이 블로그예요. 그리고 빠르게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원래 요파시 하는 것 같아요.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50분 바로 다음날 20일에 법원발 해병이 공개되면서 이 루머가 힘을 잃습니다. 어떨까요? 조판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삼성 입사라는 거는 그럼 누가 왜 쓴 거야? 왜 쓴 걸까요? 그렇다면 이 블로그에 아까 블로그에 나왔던 예시 본인은 삼성 장학생의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아들까지? 라는 말에 추각된 부분은 그건 거예요. 낳았어? 아들이라는 부분은 부산일보 기사에서 처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부산일보 기사에서는 이게 SMS상이 떠돌고 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모자라서 시간도 약간 없었기도 했지만 이쯤부터는 슬슬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부분의 출처를 못 찾아냈어요. 아직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면 아들이 어디서 첨가됐는지 아들이 어디서 어디서 어디션됐는지 아들이 어디서 어디션됐는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산일보 기사와 그걸 우라까이한 이 서울경제 기사는 그냥 그 추측 그런 루머를 전달했죠. 되게 진짜 하루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이날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만큼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 분노의 결과가 하루만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들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루머가 그 분노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만약 만약 조윤형 판사에게 정말로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 입사를 했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파멸이죠. 네. 오전 8시 38분에 파리쿡 10시 18분에 딴지 자게 에서 시작해서 21시 50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SNS와 블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물고 듣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시로 든 게시물과 기사를 하나씩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나하나는요. 그런데 이를 시간 속으로 쭉 보면요. 단순한 푸념 의사표시에서 나중에는 의혹 제기까지 신빙성 있는 의혹으로까지 발전해가는 루머의 진화 단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해명이 몇 시간만 늦었어도 기정사실화가 이루어졌겠죠. 아들이 있었어도 네. 이 단계에는 우라카의 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최초의 글을 쓰신 분에 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초의 파리쿡 딴지에 자기 쓰신 두 분은 아무 별로 잘못이 없어요. 한 명은 푸념했고 한 명은 상의했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인가요? 라는 질문 대신에 아무 말이나 넣어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시글 하루에는 수백 개의 게시금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XSFM에서 볶음밥을 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볶음밥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발전해가지고 볶음밥만 먹인다. 신 올드보이 볶지 않은 밥은 못 먹게 한다. 볶는 것에 대한 패티시가 있다. 후라이팬을 좋아한다. 후라이팬 성애자.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우라카이도 이 우라카이 기사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 기사보다 조금 더 심화된 제목이 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을 조장하죠. 아까 그 블로그 최종 블로그 글을 생각해봤어요. 제목이 그냥 기사 형태예요. 기사 제목 형태예요. 조희연 판사 삼성 장학생인가요가 조희연 판사 삼성 장학생 출신 아들은 삼성 취업 예정이 되고 그게 삼성 취업 이재용 영장 기각에 진짜 이유까지 달려버립니다. 음 여기서 한 말 더 나아갔으면 가짜 뉴스가 돼버렸어요. 진짜 가짜 뉴스 이런 이야기가 유통되는 대한민국이 김상조가 얘기했죠. 거대한 가족 오락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 속에 외침이요. 혹은 니콜라스 디폰조의 진단을 이용하면 불확실성과 불안이 통제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나 이런 루머 발전 과정이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음 음 사실 어제의 두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를 충분히 상상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렇게 안 돌아갔어도 네. 개인적으로도요. 과거 지금 이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담당 영어교사와 저와의 일대일 갈등이 심각해진 적이 있어요. 학생 중에 한 몇 명이랑 교사분들 중에서 몇 명 그냥 모른 척하면 좋을 걸 제가 각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 내 편 혹은 그 교사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싸움 부추기는 NPC처럼 되어버린 거죠. 형의 편이었던 사람들은 뒤에서 네가 학생들의 희망이야. 너는 학생 인권을 지키고 있어. 이 말이 틀린 것 같진 않다. 내가 교사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이게 대전 게임을 할 때 느끼는 되게 이상한 점 중에 하나예요. 제일 무서운 캐릭터들은 배경에 있는 구경꾼들이죠. 맞아요. 맞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아요. 우리 중에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무적 상태에서. 저는 처음에는 짜증나는 꼰대 교사에게 한 거는 투사 캐릭터를 연기하고 즐기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넘어가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대정신으로 돌아왔군요. 이러다가 이게 사고로 발전되면 너 학교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그죠. 나를 지지한다고 네가 옳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 아니면 네가 뚫렸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나랑 그 교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형이 학교에서 쫓겨난 그날에 PC방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고등부 게시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써놨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다가 학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푸념이죠. 그러게요. 교회 고등부 게시판에 그런 말을 쓴 거 보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담당 목사님이 그 디아블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악마예요? 아니 디아블로를 하는 이유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악마가 게임에서라도 활개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분이세요. 저는 또 뭐 10분 그냥 내버려 두면 330킬리 돼서 나타나는 목사님 뭐 이런 건 줄 알았네요. 저는 목사님이 디아블로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목사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 갈등 상황이 대충 뭉개지면서 끝났어요. 네. 저는 여전히 잉여잉여하게 살고 있었고요. 시험을 보는 족족망쳐가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절친이었던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이때는 핸드폰 같은 거 별로 안 썼으니까 집으로. 야 너 학교 자퇴했다며 검정고시 보려고 정일학원 다닌다며 학원 이름이 명시됐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학교 자퇴했다며 까진 이해가 돼요. 정일학원이 어디서 나왔냐고. 자 설명하겠습니다. 소문의 법칙이 이렇게 발동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학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발전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둔 것 같다. 왜 얘기를 안 할까? 자퇴했다는 게 자랑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 그만둔 게 맞아? 자퇴 맞아. 검정고시 보겠네? 학원 다니고 있겠다. 걔 집 근처에 정일학원이 유명하지 않아? 거기 다니겠네. 맞아. 걔 김정일 닮았잖아. 아니야. 실제로 집 근처에 정일학원이 당시 있었어요. 지금은 옮겨갔지만. 언뜻 합리력으로도 보이는 이런 추론과 아주 사소한 비약들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자퇴에서 고습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불쌍한 놈이도 있었습니다. 디폰조의 이론을 이 경험에 억지로나 적용해볼 이 루머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저에 대한 공감력이 한창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현 결과는 이렇죠. 멍청하게도 교사와 다툰 저에 대해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케이스로 표출됐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저를 불쌍하고 극률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동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십이었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안정된 상태는 아니죠. 이런 불안 상태에서 이들은 당연히 그럴 법한 추리를 했고요. 여기에 선택적 지각이 활용되고요. 그리하여 저를 뇌내 자퇴시켰습니다. 제가 이 루머를 인지하고 바로잡기까지는 몇 달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왜 몇 달이나 걸려요? 인지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짐작을 하고서도 저한테 이걸 직접 물어보는 게 미안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랑 절친이 그나마 저랑 친하니까 너 혹시 그랬냐라고 물어볼 용기가 있었던 한 명이었던 거고요. 확인 절차는 직접적으로 똑바로 안 해요. 확인 절차를 안 했다는 거군요.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무한히 할 테니까 나는 배려 혹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배려 아니요. 수다 상황에서는 그게 재밌어서 얘기했는데 수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쁜 놈아. 그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저를 매주 일요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거든요. 그렇죠. 에브리원. 제가 오렌지타임즈 주필 김주필과 통화를 할 때 그 통화 전에 저는 여러 가지를 각오했어요. 심지어 욕도 각오했고요. 원색적인 욕설까지도 각오를 했어요. 많은 상상을 했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했는데 모든 케이스를 빗나갔습니다. 김주필은 저에게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헌재 재판 과정은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난 모든 언론이 이렇게 일제히 때리는 이 상황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나는 탄핵 반대 지표에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심으로 이해되네요. 그분들에게 북한이란 레스트 오브 더 월드니까 이분은 게다가 북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분의 경우엔 언론이 다 이러는 거 보면 어디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 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반복을 하셨어요. 과연 이게 거짓말일 거는 좀 의심이 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의 실제 생각일 것 같아요. 이 부부의 부부겠죠 아마. 가짜 진짜와 거짓말 진심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진심일 것이다 이건. 그리고 이분 한 얘기 보세요. 설득력은 없지 않아요. 네 맞아요.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를 뇌뇌 자퇴시켰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거의 다 연락 안 되지만 다 어딘가의 사회에서 평범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란 거죠. 지금까지 저는 소수의 음모가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공원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요. 그런 경우였죠. 인간의 진화적 본능과 관련된 심리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정보를 올해 먼저 더 빨리 기억하는 게 유리했던 그리고 루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지권이 나한테 없는 상황에서는 방어기제 선택적 지각을 발동하곤 하는 인간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순한 헛소문에서 어느 순간 가짜뉴스라는 장르로 점프하는 진화의 순간을 찾아내는 일이 재미도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현 주소니까요. 어제오늘 이들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계속 관찰되었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보통 예고를 별로 안 던지는데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한번 예고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지하는 가설대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가짜뉴스 이런 케이스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음모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도 있겠죠. 미국 대선 가짜뉴스를 생산에 팔아서 악기를 사고 싶었던 마케두니아 소년같이요. 그건 음모는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음악이죠. 음모는 아니고 음악이에요. 크리미널 마스터마인드로서 기능했잖아요. 그렇죠. 배우의 누군가로서 매드 박사로 알 수 없는 극소수가 뒤에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가짜뉴스의 케이스도 조사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존재할 테니까요. 행운을 빌어주십시오. 네. 홍성갑 덕지륜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려보셨을 때 가장 쉬운 경험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를 상관없는 이성과 애이들이 친구들이 엮어놓은 지 오래된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잠깐 시간이 없다고 기말고사다 오늘 교회 간다 그래서 잠깐 시간 안 낸 건데 내가 얘한테 심각하게 뺀지를 먹었다 라고 소문이 났을 경우 그런 것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만 겪은 거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헛소문이 났는데 내심 좋은 키가 190이래 나랑 어떤 여성이랑 사이가 좋다 하는 헛소문이 났는데 내심 좋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여성이 마치 독립투사처럼 해명하고 다녔던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방관자로서 재미있어 보여서 그냥 옮겨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얕은 수준의 동조자가 되죠. 근데 딱 들었는데 내 입장에 맞는 것 같아. 내게 이익인 것 같아.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도 의도적 방조죠. 뉴스는 말하는 사람한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부러 막지 않거나 혹은 일부러 퍼뜨리거나 그도여도 아니면 어쨌든 그 뉴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열심히 공감한 것만으로도 악의적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 버튼을 우리가 누를 때마다 지금 덕질인이 했던 이런 검증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한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공유 버튼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공유 버튼을 불법으로 규정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공유 버튼을 누른 후에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해졌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감시체계에는 찬성할래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리플을 많이 다시는 분들은 주로 인종 혐오를 하시죠. 네. 시간도 많고요. 저희도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공통점 미국 대선 당시에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봉쇄 같은 것을 트럼프가 이야기했을 때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 핏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밑에 눈에 띄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그건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막아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같은 거예요. 일요신문 좋은 예입니다. 태블로이드판 일요신문의 일면을 딱 보면 아고라의 잘나가는 글 같아요. 맞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되게 중요한 정가의 뒷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취재하면서 일요신문을 자져봐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괜찮은 기사들이 있어요. 일요신문은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신사화도 같아요. 가끔씩 우와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까지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9건 중에 한 건이에요. 999건의 이상한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매체들이 있으며 한 건 보석같은 걸 만들어내는 매체들이 있거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는 하면 안됩니다. 통제는 안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단속? 아니죠. 캠페인? 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지죠. 인지. 교양입니다. 좀 더 꼰대처럼 말하면 자세. 꼰대 가면 새로운 교양. 그럼 뭐 JS라고 말하면 조금 젊어보이나요? 아니요. 고종석같아요.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낼 땐 빅그린 투쓰리 샴푸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줄 땐 투쓰리 스칼프 트리트먼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두피 역시 소중한 내 피부니까요.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샴푸 투쓰리 트리트먼트 빅그린 모발 손상에는 투쓰리 헤어팩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대학 때 말이에요. 제가 군대를 좀 몇 년 늦게 갔는데 군대 가기 직전에 친구들을 모아서 술을 먹는데 승균이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술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던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군대 가야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 안 갔지 않느냐. 안 갔지 않느냐. 너 미국 사람 아니었어? 어머. 라는 거예요. 확신이 엄청 큰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만선을 이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어감이 어제 오늘 더 퍼지던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감이 왔어요. 마치 저를 정일학원에 보내버렸던 것 같은 네. 김정일 닮았다는 이유로 뭔 소리야. 이미 만선을 이루고 경매장에 다 팔았구나. 그날 한 번 크게 웃고 끝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 군대를 가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반증할 수 없다면 반증할 수 없다면 나오는 피해 거기에는 죄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 무슨 명태나 오징어가 죄가 있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앉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연재해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덕질인이 열심히 캐어올 것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물러갑니다. 김상주 기술행정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민주당에 간 게 아닙니다. 우리 김상주 기술행정관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엔지니어하러 입사시켰는데 다른 일이 너무 많아져서 엔지니어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UMC 엔지니어와 비상시국 대책위원회 인력 수급할 때까지 아니 그리고 보직 권경이 됐어요. 권력자로 왜? 그 권력을 내려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력을 내려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내려놓고자 하면 인지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의 일요일 요일시 여성입니다. So prembot Eğer 연구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